마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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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관이 사라진 일관 의관이 사라지다니 전혀 모르겠네 전혀 내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치거라 마오! 하오! 제가 대역자라도 지었다는 말씀이시옵니까? 끌어내거라 저것을 끌어내 상선생님 당장 달려가 이살들아 주성전하의 명이시옵니다 마마 내 오늘 이것을 마마 죽일테면 죽이라지요 김만중이를 잡아들이다지 않느냐 미천한 호궁의 새치여에 이 나라 정승자리를 건들고 계시옵니다 뭘 하고 있느냐 감히 군항을 능면하고 종사를 농담하는 저자를 당장 치지라고 고 주성께서는 지금 형평을 이르셨어요 뭐를 잡으시게 마마 창구라는데도 공부라는데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